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랑 트위치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감스트닝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전부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라 제가 좀 기분 나쁜 뉴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찰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경찰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에 세 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첫 번째는 강서구 PC방 사임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 일어난 강동구 암사역 카이브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언급해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경찰의 입장을 약간 옹하는 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것은 경찰에 대해서 제가 매 비판을 할 거예요. 이거는 좀 욕먹을 쌉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TV에 보도가 된 아침 뉴스도 아마 보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TV를 식사하다가 만약에 밥을 먹는 중에 TV 틀었다면 아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다면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 제목이 버스 흉기 난동, 몰래 신고, 경찰, 누가 신고했냐 물꼬 철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제목만. 자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게 이렇게 신고 내용이 이게 문자 내용인데 아마 신고자가 이렇게 보냈겠죠? 지금 OO에서 OO 쪽으로 출발하려고 정차 있는 몇 번 버스에 파랑 패딩이 입은 남자 욕설하며 커터칼을 들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한 버스입니다. 접수 완료. 출동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상황시 112로 즉시 연락주세요. 아마 이게 SNS랑 보낸 것 같아요. 문자로.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마을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자 다른 승객이 몰래 112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누구인지만 찾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신고자 등에 따르면 19일 밤 3일 전이네요. 10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단산역을 지나던 마을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호공에 휘두르며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의 112 문자메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라탔지만 흉기를 든 남성은 그대로 둔 채 신고자만 찾았고 두려움을 느낀 신고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버스에서 그대로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했던 23살 김모씨는 경찰들이 신고자가 없으니까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처음 흉기를 꺼냈을 때보다 더 큰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 중에 커터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아 출동한 경찰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고 피해자를 피해 진술을 하면 정식 수사에 차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기사의 전문인데 미쳤네요 미쳤어 이거는 내가 실드 못 채주겠다 이거는 일단 놀랬던 건 뭐냐 하면 버스 안에서 커터칼을 들고 전혀 어떤 일면실도 없는 사람한테 전혀 원한 관계도 없고 일면실도 없는 사람한테 카드 휘둘렀다는 것 자체도 난 놀랐고요 이거 첫 번째 놀라워요 일단은 기사를 접하면서 처음에 놀란 거는 아니 퇴근길 와중에 사람들이 많은 버스 공공장소에서 아무 어떤 원한 관계도 없는 나와 어떤 연관도 없는 사람한테 카드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놀라워요 그 자체가 일단 무서워요 내가 편히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오늘도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나는 전혀 나랑 어떤 연관도 없는 거기서 카드 휘둘렸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요 우리가 기준적으로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장소에서 또 두 번째는 경찰이 기본적인 어떤 메뉴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경찰들이 일단 경찰들이 오면 출동을 했으면 버스를 어떻게든 내세우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기사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맞잖아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기사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기사가 여기 CCTV나 하는 상황을 봐봤을 거 아니야 기사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사가 이거 얘기 안 해줄 것 같습니까 얘기해줘죠 당연히 파란 페리믈이 저쪽에 저 구석에 앉은 사람이 커터카를 꺼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얘기해주겠죠 당연히 어느 기사분들이 위험한 흉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자기 버스에 타고 있다는 감에 놔두겠어요 그걸 물어봐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자칫 하다간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큰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큰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왔으면 일단 모든 사람들 다 물어봐야죠 이게 무슨 뭐 단순 시비예요 아니면 무슨 단순 뭐 시비입니까 어 아니면 장난전화입니까 장난전화도 아니고 단순 시비도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맞죠 이거는 제가 그 어제 그 강동구 암사역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에 제가 경찰의 입장을 제가 대변했다면 이거는 경찰의 입장은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도 안 찍힌 거니까 기본적인 매녀부터 안 찍혔던데 이거 어떻게 경찰을 두드리네 이거는 어 이 기사 하나가 경찰의 입지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엄청 낮춰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강동구 암사역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암사역이 어떻게든 간에 경찰이 어떻게든 범죄자로 제압을 했어요 맞죠 사건을 1달러 찍긴 했지만 이건 마무리 못 지었잖아 결국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찰은 해당 버스를 가가지고 갔는데 신고자가 누군지만 물었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내리자 뒤늦게 파악을 했고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은 아직 잡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아직 이 사람이 아직 이 사람을 검거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이 사람이 거리에 할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건을 마무리 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과오죠 이거는 암사역하고는 예의가 틀리죠 완전히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럼 앞으로도 뭐 가정폭력 신고 어 가정폭력 신고 마약이 와가지고 칼두고 있는데 신고한 사항 누굽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야 가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런 사건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사건도 많을 거야 아마 서울 같은 거 이런 사건들 내가 봤을 때 많다고 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게 뭐 가정폭력 사건에 아버지가 폭력 속에 있어가지고 공포 지는 상태에서 문자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어 여기 신고하신 분도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야 없으니까 가자 이렇게 했으면 그 뒤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것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만약에 중징계급이죠 중징계급이죠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고자가 만약에 신고 내용을 허위로 했다거나 아니면 신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보세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정차인은 몇 번 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해당 위치하고 위치하고 버스 번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얘기했고 방금 출발한 버스라고 그러니까 신고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설명을 다 했어요 맞죠 내용은 짧지만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그 신고 내용에서 허위가 드러난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다 보냈습니다 버스가 무슨 한군데 정차 있는 곳다니 이동을 하잖아요 빨리 이분은 겁이 질려있지만 빨리 해당 내용 캐치해가지고 몇 번 버스 탔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출발한 지 얼마 안된 버스 시간도 나와 있잖아요 이 거짓이에요 이 거짓이냐고요 증거가 버젓이 나와 있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 이 신고 내용을 접수 안맞았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접수 완료 출동에 5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실 1위로 즉시 연락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문자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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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복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사건에 신고한 사람이거나 창고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우리나라만큼 보호살이 많은 데가 없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신고자들이나 이 증인 중요한 창고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거나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치 않아요 개인이 방어해야 돼 개인이 개인이 막 보호해야 돼요 무심결에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키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어? 그때도 모른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미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이걸 접수받았어요 아마 상황실 아마 원래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걸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 관할 일리 상황센터로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자를 보내면 이 문자에서 해당 관할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 문자에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럼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될 때 빨간색 접수가 됐다는 건 뭐냐 이걸 누군가 봤다는 거예요 직원 중에 맞잖아요 누군가 봤으면 그 지구대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무전으로 뭐 순마 몇 번 순마 몇 번 또 순마 몇 번 가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 지구대 대답을 하면 현재 상황 10시 32분에 몇 번 버스에서 어디 어디에서 어디 몇 번은 출발하려고 하는 버스에서 버스에 파당패딩을 입은 남자가 욕설하면 커터칼에 굴고 있습니다 방금 출발했고 빨리 축동 바람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냐 하면 내용이 현재로는 전달하지 않고 그 사실 몰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변명을 하면 되는 게 뭐냐 하면 버스 상황에서 기사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사는 이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버스 기사한테 이걸 안 물어봤을까 이거는 있잖아요 뭐 경찰이 일이 많다 신고령이 많기 때문에 바쁘다 이런 거로 커버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거랑 얘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이미 이미 사건 지고 출동을 한 거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테이저 건 사건은 그거랑 얘기가 틀려요 정명일이 그거랑 얘기가 틀려 테이저 건 사건은 얘기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이 사건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이 사건에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이거는 경찰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경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당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사건이에요 경찰이 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건 사항을 출동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자가 아니라 버스 기사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금 신고 내용 받고 왔는데 여기 칼 들고 있다고 왔는데 그 사람 혹시 어 기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신고자 물기 이전에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 만약에 그걸 누가 얘기 안 했을까요 이렇게 구멍이 확 뚫려버리면 나중에 제2의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제2의 제2의 제3의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맞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이걸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잘못한 거 이건 면제부가 될 수 없고 전달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 이거 해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경찰이 경찰이 기본적인 어떤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요 신고 내용이 접수가 돼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나왔던 겁니다 신고 내용에서는 칼을 들고 있다고 접수가 됐는데 상황 내용은 몰랐다고요 그럼 무전은 왜 들고 무전기는 무전은 왜 받는 거죠 저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으면 뭘 믿고 근무하는 거죠 의사 전달 신속 청하 이거 지구대 경찰관에 있어서 기본 동봉 아닌가요 내가 왜 출동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출동을 하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뭐 바빠서 모른다 이건 핑계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무전기 달려 있잖아요 상황실에 무전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차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차 물어봐주면 왜 같은 얘기 반복하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사건이면 계속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출동 경찰관은 자기가 애매하다 싶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애매한 사건이라고 하면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커터 과일 내용이 일단 전달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 기본적인 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달 체계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인 내용을 못했다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좀 많이 심각한 거 경찰의 어떤 경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구대 지역 간의 경찰의 어떤 기본적인 근간에 흔드는 어떤 사건인 거 싶네요 만약에 이 경찰관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출동 나간 경찰이 아니라 모든 경찰관들이 살인범이 있다고 하는데 신고자 없다고 하면 막 쑥 나와버리고 일단 생각해 봐요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돼 지금같이 왜 묻지마 사인사건이나 불투정 다수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왜 강속호나 뭐 암사역도 그렇고 불투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장소를 불문하고 그럼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돼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나의 행동으로 해서 나의 어떤 나의 판단착으로 해서 누군가는 다칠 수가 있겠구나 누군가는 피해 입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경찰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피곤하다 일선이 부족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핑계거리밖에 안 돼 핑계거리도 안 되죠 이건 기본적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경찰로서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사를 통해서 느낀 거는 경찰의 기본적인 매뉴얼보다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경찰은 지금 본인이 실수한 내용은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덮으려고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고 실수한 거 실수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점점 이런 범죄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찰관들은 사소한 신고 내용이라도 현장이라도 제도 조사해가지고 조기에 이거를 조기에 검거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일어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힘드신 거 알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